하나 목골 잠수교에서 2박을 때렸어요 세 분이서 우와 이거 너무 이거 사짜네 이거 이거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 이거 버부어놓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간에 목골 잠수교하고 사짓교 그 사이죠 어 맞아 거기 앉으셔가지고 2박에 걸쳐가지고 두 분이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10월 4일입니다 우와 많은 사람들이 가라고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사짜됩니다 지금 막 자를 안 가져와서 그렇지 하나 사짜되죠? 네 사짜된답니다 우와 우와 재밌게 하고 갑니다 추석연유 감사합니다 목골 잠수교입니다 목골 잠수교하고 사짓교 사이입니다